안녕하세요 호월입니다 자 캔보고 인사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라이스의 협정 예 그 뭐 라이스가 부탁한 일을 하러 왔죠 제퍼?한테 왔어요 어허 이 아저씨가 야 주인공도 참 대단하다 야 협박은 되게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코카인 같을때 GTA에서 보면 코카 아닌데 이건 오키도키 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구역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전에 어 보급품 좀 얻고 갑시다 저기 저 멀리에 보급품을 너무 멀네 네 너무 멀어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는 경찰차는 보는 즉시 뒤에가 문이 닫혀있나 열려있나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닫혀있죠 자 이거 닫혀있죠 자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사수해야 됩니다 이런건 화염병 못만드네 화염병 못만드네 아 아까운데 쓰읍 아하 큰일인데 이거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히 가세요 여기에서 저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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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요 헐 엄마야 카비 하비 하비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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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에비 포바스틱 와우 지리디 머리 까까띠 머리 얌전히 까까레이 아 미안해 아 에라이 아 야 너 지금 내가 어 무기가 별로 없다고 너 지금 나 무시하는거야? 나한테는 지금 녹슨 조각칼이 있다고 어? 너 이제 잘리는거야 너 조심해 너 팔 잘린다 조심하라 할 때 조심해야지 진짜 어 어어 호 호 아 아 제발 열엏 아우 좋다 아 아 허허허허 아 어 예에에에 권총이다 자 미국식 권총과 독일식 권총을 얻었습니다 어 어깨 도깨 자 브로큰이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는데 라이스는 참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잠시만 누군가 뒤에서 날 쫓아올 꼬만 같은 이 느낌 뭐지 뭐지 누군가가 쫓아왔어요 뭐지 누군가가 일로 왔어요 뭐지 올라와봐 이게 좀 낡았다 해도 이거 엄청 쎄 쎄닫고 아 쎄닫고 인마 어 내 무기는 쎄 임마 쎄닫고 어 이 무기가 쫓아 약해보이지 어 어 약해 널 몇번이나 찍었는데 너도 안죽니 왜 갈게요 지나갈게요 문 열려있나요 닫혀있네요 아 이것도 정리해야 되네요 비켜요 어 날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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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이 무기 디디 약하네 아유 지완 혼자 타고 있어 아유 바보가 아유 아 제발 때리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러가세요 타 죽으면 됩니다 다음에 저 이거 좀 열게요 어 어 어 발견했다 발견했다 발견 아 어 어 예 호오 오오 방댕이 얻었다 방댕이 어 오우 여스 아 이거 키고 했어야 됐구나 아 유튜브 영상 올라갈때는 이거 깜깜해갖고 잘 안보일텐데 죄송합니다 네 또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 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아이템 좀 얻어주시고요 어 야전삽 자 여기서 주울 수 있는 아이템은 다 주워가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아이템 제작 가능하다네요 뭐 그건 나중에 되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좀비들이 썩은 냄새가 보이면서 여기에 어려움 상자가 있습니다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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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클립 잡고 가져가실래예 그러시면 안되데예 얼마나 이게 중요한건데 응 감사합니다 근데 야전삽이네요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주자면 이 문은 안열립니다 뭐 이거 플레이븐시 사람들은 다 알겠죠 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 문을 열게되면 아 몸통 박 어 님 님 왜케 못생겼어요 어 너무 징그러어 어 너무 못생겼어 케이 가세요 아마마야아 아아 아이오 아이오 아또 이 문을 닫겨 desk 아이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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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일 히 왜 encoh 어 뭐지? 뚱땡이가 혼자 터졌네 옆 어 야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여기 너희들이 올라올 곳이 아니야 엄마 어 올라오지마라니까 아주머니 여기 아주머니가 올 공간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제발 제발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해 나 몰라라 하라고 제발 나 몰라라 해주세요 제발 미크씨 권초받었어요 올라와 이 그지야 올라와봐 어 올라와 임마 내가 할 일 다 끝냈어 임마 올라와 들어와 들어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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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이 이제 클났어 내가 뭐 얻을거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빨리 들어와 야 너 이 못난 얼굴 빨리 들이대 임마 입냄새나 임마 저리가 임마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자 이대로 갑시다 자 이대로 빨리빨리 갑시다잉 따라왔다아 훗 아 헛다 헛 아따 저 아저씨 또 터지네 아이씨 여기 여기 올라와세요 올라와 나 너거들 잡는다고 4분 날려먹었어 4분 야이 뭐야 왜 이리 뭐 소리가 커 들어와 아이씨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발로 안차니까 무섭지 안 무서운 갑이요 가셨네 원래 너희들은 그렇게 있어야 됐어 왜 자꾸 올라와 그니깐 그 사람 귀찮게 하게 어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때리지 마세요 지나갈게요 아 아씨 아 여기 어려워 아 아 포기하되 아 아깝다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모씨 모스 시이 자 한가지 알려드릴 점은 저기 폭탄마가 오죠 폭탄마 아저씨 어 잠시만요 오지마세요 으 저 당신이 싫어요 가셨네 가셨네 자 저기 폭탄마가 왔습니다 죽어라 뻥 정말 모지리 같은 놈들입니다 뭐 또 있었어? 죽어봐 임마 또 있지않니? 또 있지않니? 또 있지않니요 레지 아유 이분들이 참 올라오길 좋아해요 내려가세요 여기 내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제구역입니다 가세요 tal 가라니까 오래 switched 오기좀 수리하시고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이럿 오지마세요! 오기좀 수리하시고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기좀 고치구요 에이 무기로 패버릴까여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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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임마 올라와 왜 다 죽었어? 날 붙이요 날 붙이요 날 붙이요 날 붙이요 날 붙이요 날 붙이요 헛! 아야 아파요! 아 뭐야 너무 아파요! 아 아프다고 임마 아파요? 아 아 헥터 파스칼 케이크 가셨네 좋아 이대로 문을 닫는게 시급하지 닫는다! 짠! 자 새로운 안전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주 사이에서 리드를 찾으라는데 어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이리로 오시면 돼요 자 첫번째 철칙 쉿 가장 높은 집의 리더가 삽니다 젠장에 cz 아주머니 그러시면 안돼요 아주머니 자꾸 그러시면 안돼요 내 눈에도 잘 안보이는데 예 수고하십쇼 들어가게 해줘요 여기 아이템 있는거 다 알아 어 밀지마 어 이라이씨 올드 피어 페리 선착장 자 선착장은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어 자 페리 선착장에서 세번째 보호세를 거둬라 아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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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과 소요 radi 여기 캐 카파 뤈 어허 어허 가져갈게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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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새로가서 보세를 돌려줘라 호옹 저런 좀비에게는 발작이 한다며 됩니다 호야앗 잠시만 아야야 어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 길이 맞나? 난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 저기요 이 길이 맞아요? 저 길치라고요? 맵이 있어도 길을 몰라요 어... 헛! 헛헛! 헛! 헛헛! 아으 뛰어가기도 힘드네 잠시만 기술이 있나? 없네 어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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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죠 염뿌! 어! 어! 헛차! 헛! 헛! 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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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 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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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brity! 헛차! 아.. 아 자 이제 좀 밤이 온다네요 소 뗐다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방해하지 마세요 전 아직 바쁘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밤이 찾아와요 밤이 10분 남았다 야 어마이야 자 갖고 있는 앤 압니다 야고 올라가서 먹고 아 아 먹고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총을 들고 어 빵야 빵야 어 I'm up here I need your help 잡았네 으하핰핰 잡았네 안녕하세요 멍청이 아저씨 나한테 왜 그랬어 여긴 이제 내 집이라고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갑시다 자 저는 진정한 총잡이가 되었습니다 헛? 싹싹 탁 싹 반대 맞았네 갚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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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호돗 내 권총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닌자 아 아 나 가기 전에 저거 최고 아이템 먹어야 될텐데 그나마 초반 플레이가 아주 치워지는 그런 아이템 어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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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경험치를 줍니다 네 안주네요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흠 흠 흠 좋았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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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아 자, 사용하신 기술 포인트가 있다는데 아, 민첩이구나 탈출, 낙법, 도약, 체력 회복, 슬라이딩 테크 네, 근저원 부기 할 땐 이게 최고입니다 총이 없을 때 근데, 내가 총 있잖아. 나 왜 찍었지? 이허허허허허 이,런 어, 야, 문을 왜 닫으세요. 이쪽이요 어 아, 그 타워 라키가 돌아가고 내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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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타워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어 저기요 다섯개 이게? 아따 이 아저씨 고집 참 많네 아하 제랄 어우 야 아 이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됐었구나 너무 급하게 꺼낸다 어? 아따 이 눈치 없는 지하리 진짜 대박 그냥 도시가서 끝낼라 했지만 여기가서 끝내야되네 아이 거참이 아저씨들 허잇 왔어요 왔어요 전화 받으러 왔어요 아 크레인이요 리포트 라이저와 함께 연결할 수 없어 제이드 알드미르와 덤퍼를 가지고 제이드 알드미르와 덤퍼를 가지고 그녀와 함께 연결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그게 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완전히 사람의 운명이야 너 이 파일이 뭔지 잊어버렸어 나 그 파일이 뭔지도 모른다고 어? 이 망할 놈들아 너 그 파일이 뭔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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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이 주인공 같은 마음이다 어떻게 인성이 없지 인성이 참... 거짓인성이네 거짓인성으 어쩔 수 없다 자 자 sam도 약 27분이 되었으니 자 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예고는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갑니다 자 아니 이렇게 엔딩하는 것도 참 이상하네 진짜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